문어는 꿈에서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상징으로 나타나며, 그 의미는 꿈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어는 그 특유의 변신 능력과 여러 개의 촉수를 이용해 여러 상황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감정의 얽힘,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등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문어의 색깔 변화는 숨겨진 감정이나 생각, 또는 본능적으로 상황에 적응하려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주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복잡한 감정이나 도전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문어는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는 불안이나 혼란을 나타낼 수 있어 꿈의 세부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어가 잔잔한 바닷속에서 평온하게 헤엄치는 꿈은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며, 현재의 문제나 도전과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꿈은 자신의 내면이 차분하고, 외부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미래의 계획이나 목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어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꿈은 불안감, 스트레스, 혹은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내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꿈은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기 어렵거나,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문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꿈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고민이 해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곧 안정을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어가 여러 촉수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꿈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꿈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동시에 시도하려는 욕심을 나타내기도 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어가 먹이를 사냥하는 꿈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의지가 강함을 상징합니다. 특히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결실을 맺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문어가 색을 바꾸거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꿈은 자신의 적응력과 변화에 대한 준비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적응하며, 필요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변화에 민감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어를 잡는 꿈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승리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곧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꿈은 주로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직장인의 문어 공격 꿈 HC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업무와 갈등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에 문어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의 불안감과 압박을 상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려야 함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그는 업무 조정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도입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변화에 적응하려는 학생의 문어 변신 꿈 IC는 대학 입학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어가 끊임없이 색을 바꾸는 꿈을 꾸었고, 이는 그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꿈 이후 그는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문어의 촉수를 보는 꿈 J씨는 친구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던 시기에 문어가 여러 촉수를 휘두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얽혀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4. 도전 과제에 직면한 사업가의 문어 잡는 꿈 K씨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도전하던 시기에 문어를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J는 그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꿈이었으며, 실제로 그는 그 기회를 잡아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문어 꿈은 다양한 상징과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과 심리적 상태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어가 나타나는 꿈은 문제 해결 능력, 감정의 얽힘, 복잡한 인간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꿈꾸는 이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꿈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잘 파악하여 현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문어를 보거나 잡는 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큰 행제를 하거나 사업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될 길몽입니다. 낙지 잡는 꿈 일거리가 생기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되거나 또는 돈,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낙지가 집천장에 붙어있는 꿈 먼 곳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귀인을 만나게 되어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낙지를 보는 꿈 임산부의 경우, 태몽으로 재물복이 많은 아이를 인퇴할 칭조의 꿈으로 해석되며, 일반적으로도 재물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문어나, 낙지 꿈을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대체로 똑똑하며, 문어, 낙지의 크기가 크면 남자아이를, 크기가 작은 문어나, 낙지를 본 꿈은 여자아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마른 문어발을 입에 물고 씹는 꿈 구강질환, 혓바늘, 미각장애, 칩통 등이 있고 집안 식구가 남들과 입싸움을 하게 된다. 우환, 질병, 시비, 싸움, 소송, 시달림, 구속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문어 또는 낙지에게 몸이 감기는 꿈 구속, 고용, 취직, 입학 등의 일이 이루어진다. 문어 사는 꿈 살아있는 문어를 샀다면 좋은 일거리를 얻게 되지만, 죽어있는 문어를 샀다면 질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꿈입니다. 문어 낙지를 손질하거나 토막대는 꿈 두절, 수술, 낙태, 실패, 중단 같은 어떤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문어가 갑자기 사라지는 꿈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매우 군란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문어가 물속에서 리듬을 타고 가볍게 춤을 추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관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감상하게 된다. 파티, 모임을 갖는다. 문어가 바다 위에서 놀다가 벼랑간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어가 사라지는 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작스레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난처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흉몽입니다. 문어가 춤추는 꿈 분위기 있는 문화공간에서 재미있는 공연을 감상할 짐조이거나, 모임이나 파티에 참석하게 될 꿈입니다. 문어나 낙지가 자신의 몸을 감는 꿈 문어나 낙지에게 휘감기는 꿈은 어떤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는 학교 입학이나 회사 취직을 뜻하는 것이고, 안 좋은 의미로는 구속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문어를 도마 위에 놓고 토막을 내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게 된다. 중단, 두절, 불통, 낙태, 수술, 사고, 실패등이 생긴다. 문어 요리를 해먹는 꿈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특히 식중독이나 중독성이 있는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어탕을 맛있게 먹은 꿈 여행성 질환, 식중독, 감기 등 질병이 생길 것을 암시 바다에서 많은 문어를 잡는 꿈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상품을 개발해내어 큰 수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문어 여러 마리를 잡은 꿈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어 세계 시장에 선보이게 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큰 재물을 들어오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바다 위에 문어가 갑자기 사라지는 꿈 예당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온경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큰 문어를 잡은 꿈 무역업에 투자하거나 관련된 일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등 행제를 암시 보통 크기의 문어를 본 꿈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뜻밖의 아이디어로 재물을 얻게 될 길몽입니다. 삶은 문어를 먹은 꿈 치통이나 구강질환을 앓게 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될 징조입니다. 시장에서 죽은 문어를 사온 꿈 임산부는 낙태를 하게 되고 병원 출입이 잦아질 것으로 우한, 질병, 소송 등의 사고를 암시 여러 명의 사람들과 문어 요리를 먹은 꿈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상품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큰 문어를 잡는 꿈 큰 재물운이 따르는 꿈으로 해외 관련 수출이나 무역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행운이 따르는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